안녕하세요. 저는 국목물 마치고 돌아온 사이드백 윤석호라고 합니다. 일단 하나의 짐이 좀 덜어진 것 같아서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.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분주하고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었는데 그것 또한 저에게 손상할 수 있는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이번 수업이 어떻게 되셨죠? 아무래도 원래 수수팀으로 돌아와서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. 그럼 무거운 원이 어떻게 되셨습니까? 번호가 좀 무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윌리스 선수가 제 번호를 선택해서 가벼운 번호를 달아보자 해서 이번을 선택했습니다. 데뷔만의 목표를 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려서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. 팀원의 목표를 가지고 좋은 경기력이 되실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에서 5분후으로 하고 다음은 대표의 선수팀을 받았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